덕수궁 정문 대안문 왼쪽에 덕수궁 돌담길로 들어서면 구불구불한 도로, 궁궐 돌담길, 근대 서양식 건물들이 보이는데요. 이 길이 바로 걷기 좋은 골목길, 정동길의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돌담과 근대 서양식 건물이 어우려진 골목길에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끼며 함께 산책해 보시죠. 조선말의 정동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대한제국, 외교의 중심지로 1883년 미국 공사관이 들어선 이후 영국, 러시아 등 각국 공사관들이 세워지고 이들의 보호 아래 종교시설, 교육시설을 통해 서양 문물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정동은 외세에 맞서 자주독립을 외치는 대한제국의 의지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연인이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진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제강점기 덕수궁이 축소되면서 주변의 법원 등이 들어서게 되고 통일 이후에도 가정법원과 대법원이 자리에서 소송을 한 많은 커플들이 돌담길을 따라 들어갈 때는 함께지만 나올 때는 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생긴 속살입니다. 덕수궁길, 서소물로 11길, 영성문 고갯길, 정동길이 만나는 로터리를 지나면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요.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아펜젤러가 학생, 외교관들과 성경공부, 예배를 위해 마련한 곳입니다. 정동거리의 상징적 건물이자 항일운동의 구심점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사설극장인 원각사를 복원한다는 이념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전통예술,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면서 정동예술문화의 상징이 된 극장입니다. 1885년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교육기관입니다. 고종은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란 뜻으로 배제학당 이름을 하사하셨습니다. 1930년대 교실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고종에게 하사받은 배제학당 현판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봉틀을 보급한 싱거 미싱 회사 사옥이었고, 1930년대 민간 건축이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한 건물입니다. 1886년 미국 선교사 스크랜튼에 의해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으로 고종께서 배꼽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향기로운 열매 매질하는 이화학당 교명을 하사하셨습니다. 이화여자 고등학교 교내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 2011년에 건립 당시 1915년 모습대로 복원하였습니다. 을미사변 1895년 이후 고종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길 때 이동한 길로 추정됩니다. 120미터 정도 이어진 길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를 지키고자 고뇌하였을 고종의 아픔이 느껴지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국 대사관에 의해 단절되었던 덕수궁 돌담들이 덕수궁 내부 산책로를 이용하여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산책 코스로 덕수궁 돌담길부터 고종의 길 그리고 덕수궁 내부 산책로까지 이어져 있으니 낭만적인 분위기를 내며 잠시 걸어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구로 나오면 영국대사관과 정동극장 세실이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게요. 전망대에 올라오시면 덕수궁 주변과 서울광장, 대한성공회 주교좌성당 등이 보입니다. 십자가 형태의 건물로 마크 트롤로프 주교가 영국, 왕립건축협회에 의뢰하였고, 어서 딕슨의 설계도로, 공사 중 일본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지만, 결국 1996년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서울에 걷기 좋은 골목길인 정동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